신선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선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육하원칙을 통해서 근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부정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다 인정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타고 오는 모습 그리고 줄 서서 들어오는 모습 질서 정연하게 정말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세상과 다른 게 너무 질서 정연하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아름다웠어요 신체의 사람들은 다 통달합니다 책 한 권 개시록이라는 말입니다 내용도 달달해 올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이고 그 실상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걸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증거가 되고 그거를 알려주는 신선지 교회밖에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였어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를 신천지에서는 다 느낌표로 아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씨로 난 추수된 자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이것을 제 눈으로 실상으로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